안녕하세요 텔론입니다 오늘의 상대는 라이즈 맞나? 라이즈 맞네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쿨감 45% 탈론 이렇게 해주시고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5% 탈론 나는 아무와도 친구가 아니다 난 너네들을 왕따시킨 일진이다 나 혼자 일진입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다 찐따에요 저 혼자 여러분들을 왕따시킨거에요 럼블이도 찐따야 럼블이도 못생겼어 럼블 먹어주고 라인 슥슥슥슥 밀어줍시다 먹어주고 먹어주고 럼블은 라인 미루면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먹어주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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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은 상대하기 쉽지 그냥 조져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일단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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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두개 찍고 상대가 트린이기 때문에 3렉갱은 다 안와 안와 슬쩍 무비 뒤로 무빙 해주고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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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런블이 W가 있을때는 W를 내가 같이 안쓰는게 나요 어차피 손해이기 때문에 6렙 이후부터 이제 mitochondrial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많이 깨고 쿨감탈론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거 할때도 약간 더 깨있지 운영 그리고 이 잘못집었네 아 나 이거 잘못 찍었구나 아 이거 잘못 찍었다 너무나 슬픈 것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원래 천둥이 터져야 되는데 천둥이 안 터지네 망했지만 괜찮아요 해볼게요 너무나 슬픈 것 빠져 빠져 슬슬 봐봐 나 둔화가 이거 안 걸려서 갱은 하기가 편하다 아이 갱은 편하다 책 갈게요 꺾고 폭션 하나 근데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거 이기 때문에 가져가지고 하면 괜찮으니까 지금 제가 든 특성이 뭐냐면은 이 폭풍선사의 포유인데 딜을 넣게 되면은 그 약간 약간 누킹을 넣게 되면은 그 이동 속도가 증가해요 그걱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두나 효과도 이제 약간 풀어주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일단 이거 그냥 넣을게요 일단 이거 그냥 넣을게요 먹고 괜찮아 이제 쟤도 집을 가야되니까 계속 이렇게 라임 밀어주면은 집을 가게 되게 애매해지겠지 그래도 이제 점하기 때문에 먹어주고 먹어주고 아이씨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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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트린다미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먹어주고 쟤 나한테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밀어요 계속 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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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게 집 가자 W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쓴 이유가 조금이라도 빨리 밀어서 칩을 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 미니언 손실이 없기 때문에 미니언 손실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이득 가줍시다 아이씨 얘를 라인 못 밀어요 럼블은 그 라인 미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을 계속 밀어주기만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럼블 같은 경우는 네 아이씨 먹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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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구만 라인 밀어줍시다 W로 맞고 한대 더 스킬 안쓰나? 좋아 맞췄고 게이드 블루 먹으면은 또 이제 엄청나게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블루 먹읍시다 이제 라인 한라인 더 밀고 블루 먹으면 돼요 어차피 궁 이제 50초밖에 안되기 때문에 궁 쓰는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라인 밀고 밀어줘 나이스 개잘하는데? 에잉? 으잉? 흐잉? 흐잉? 스읍 이것도 먹을게요 스트레쉬 잘한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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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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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 있다 라인 하나 더 늘고 갑시다 집 갑시다 풀 뺐으니까 이득 이거 은근히 괜찮다 폭풍전사에 포효 가가지고 푸시겠네 푸시면 돼 에잇 개자식 샤앙 쌍 쌍 쌍화차같은 집 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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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밀고 나이스 제가 이거 이제 열 걸려가지고 침묵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거에요 트린다미어가 어딨지?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쪽으로 가죠 일로 와러 롤롤럴럴럴럴럴 시청자 팡쌍 나이스 이렇게 이득 박고 아 궁 조금 있으면 운이어가지고 그냥 있었던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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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빵...갈가 근데 이제 런블를 계속 따는거 가능할거 같은데 저 쿨타임이 63초 15%예요 가보자 라인 밀자 W 그냥 밀어 CS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인은 활발이고 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밀게요 아까 궁 빠진거 봤죠? 아 왜 계속 맞아 이거 짜증나게 계속 맞고 있어 살자 어허 죽을 뻔 나이스 직 갈게요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신속의 장난까지 가주면은 두나 효과 아예 안받아 아예 안받아요 아예 쓰레쉬 티어 높은거 같은데 아마 얘가 다이아고 얘도 다이아 지금 현 다이아일걸요 죽어주고 죽어주고 이제 거의 이거 안줄어들죠 뉴가 그거에요 W 계속해줍시다 해줘주고 딜 상당한대 니 놀 Standard 슬상당한데 니 놀들은 충을성 따위 내 애기 cubed 좀 뺄게요 꺼지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집가자요 집갈게요 집가서 집 가기전에 이거 돈 조금만 더 모자 집을 가가지고 이거 쿨감 이제 25% 이거 먹어주면 35% 젤론이는 개잘한다 무빙해주고 어 집가주면 딸거 같은데 근데 집갔겠죠 명예의 목숨을 버린 멍청한 놈 나이스 폭풍정사 캐리 폭풍정사 캐리 폭풍정사 개캐리 폭풍정사 폭풍정사 칼 씹 밀어주고 여비 vielä줘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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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집 갑시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점화 쓴거에요 바로 저렇게 할거라고 생각을 안할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간겁니다 궁을 쓰고 들어갈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있겠죠 따주면 되죠 폭풍단사 그게 진짜로 폭풍 때문에 어? 빠져주고 나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 개 빨라? 진짜 확실히 폭풍단사 그것 때문에 폭풍이네 진짜 개 빠르네 응 잘가 나이스 라인 또 밀어주고 먹어주고 이쪽 가줄게요 끝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살중입니다 학살 중입니다 아 나이스 빨리 밀어주고 집가가지고 이제 이거 가주면 되죠 이제 쿨감이 35% 원래 이것도 그거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드마가 많아가지고 이게 필요했어 45% 만들어줘도 되고 안 만들어줘도 되는데 제목은 45%라고 했으니까 만들어줍시다 없네 나이스 궁 왜 안썼지? 흠 맞네 실수로 궁 궁 접은 거거든요 실수로 접은 거야 진짜 W 또 쓰고 집 갈게요 집 갈게요 집 가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 더 가주자 이것까지 가주면은 쿨감 45% 쿨감 45%가 어느 정도냐 궁 35초에요 레벨 16 레벨 16되면은 25초 29초까지 돼 네 놈들의 충성 네 놈들의 충성 깨이뜩 뭐 안 나오려나 궁쿨 29초 그냥 어 CS 먹다가 기분 나쁘면 쓰면 돼요 공기공공 해도 돼 합법적 공기팡이 됩니다 합법적 공기팡 합법적 공기팡 그리고 이제 이거 히드라까지 가주면 되죠 폭풍전사 괜히 폭풍전사가 붙는 거 아니야 진짜 폭풍전사니까 폭풍전사가 붙는 거겠지 그럼 그럼 여기서 이제 라인업은 더 밀고 크으 시원하다 딜량도 어느정도 잘 나와요 이제 어 잘못 박았다 이속검도 거의 안되죠 저거 궁썼어요 따져주고 뭐야 넌 또 먹었어 미쳤다 미쳤다 뭐야 이건 또 빠져주고 잘가 집 가야지 뿌풀당해 사라 와 이씨 진짜 이 탐겐치 이 새끼네 탐겐치 너무 업키야 탐겐치가 탐겐치 밴 해야돼 진짜로 이거 너무 세요 어쩔 수 없다는 거 하지만 며칠 먹어주고 궁 삼시 궁이 아니라 이제 블루 3분 남았고 궁 이제 35초 아 이속 봐 이속 봐 이속 봐 미쳤어 이속이 왜 건너데드 없네요 와 저건 진짜 좋다 인정한다 이속이 왈 랄랄 하면서 들어가니까 나이스 먹어주고 궁 나이스 다 나왔고 내가 블루 먹었네 내가 언제 먹었지? 조니아 나왔거든요 조니아 나와가지고 이제 엉컹하려고 하면 안 돼 어? 어? 나이스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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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어 애들 잘해줬다 진짜 애들이 잘한다 이번 건 인정한다 애들 되게 잘해요 자 이번에는 어떤 템을 가느냐 이거 그리고 이거 자 이제 이속도 엄청 빠르고 둔화 감소율도 엄청 빠르고 미쳤지 미쳤지 자 그럼 이제 암살하면 이제 이속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기본 이속 431 빠져주고 와 와 와 미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여 폭풍전사 하세요 폭풍전사 폭풍전사 개좋다 와 폭풍전사 개좋다 아 아 잠시만요 밥 먹으러 감 아 잠시만요 밥 먹으러 감 아 끝에 clam 끝에 끝낼 아 죽음아 awesome ei 못 끝내겠다 runs rukt Wassimentos 끝 I have 끝 끝 끝 끝 끝 끝 마 끝 끝 끝 끝 끝 나이스 트리플킬 꺼져라 킬 야 주자 솔직히 주면 킥뷰 안줌 킥뷰 안줌 아 왜 안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딜량 볼까? 상당히 진짜 좋네 잘했으니까 준다 잘했으니까 해준다 어 축하 수고하셨습니다